2022 카타르 월드컵 8강에서 탈락한 브라질 축구대표팀 네이마르가 절망스러운 신경을 밝혔다. 네이마르는 경기 패배 후 브라질로 돌아갔는데 그곳에서 신경을 전했다. 그는 패배로 인해 지옥처럼 아프다. 패배는 나를 강하게 만들지만 나는 아직도 지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라며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 이 패배를 이겨내는 건 정말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괴롭다. 계속 눈물이 흘렀다. 불행히도 긴 시간 동안 아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네이마르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브라질 축구대표팀 지휘공을 내려놓는 치치 감독에게도 sns를 통해 공개 편지를 보냈다. 그는 치치 감독과 나는 여러 번 대결했다. 난 당신이 짜증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흥미롭다. 감독과 선수로 만났을 때 당신은 인간적으로 훨씬 훌륭했다. 당신은 내가 만났거나 만날 감독들을 통틀어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드컵 탈락은 우리를 오랫동안 아프게 할 것이다. 치치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자격이 있었다라며 월드컵 탈락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브라질은 크로아티아와 대회 8강전에서 연장전까지 1대1로 비긴 끝에 승부차기에서 2대4로 패했다.